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헬로수미코에서 가차 뽑고 온 영상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뽑고 싶은 가차가 생겨가지고 헬로수미코에 방문했는데요. 제가 뽑고 싶었던 가차는 바로바로 너무 귀여운 산리오 걸어가는 가차예요. 제가 가지고 싶은 위시는 당연히 헬로키티겠죠? 키티를 기원하면서 돌려볼게요 가차. 분홍색 캡슐이면 키티일까요? 아 아니네요. 시나모롤이 나왔습니다. 분홍색 캡슐이라서 기대했는데 그냥 이 가차는 모든 캡슐이 분홍색이었어요. 다음번에는 왠지 키티가 나올 테니까 네? 폼폼프린이네요. 그럼 한 번만 더 뽑아볼게요. 이번에는 키티가 나올 차례 아닌가요 솔직히? 충북입니다. 더 돌려가지고 키티를 뽑아올까 싶긴 했는데 그것까지는 좀 가차로서 즐기는 게 아니라 욕심내는 건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봤고요. 사실 뭔가 더 돌려도 키티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기운이 저를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호다닥 나왔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 친구들 리뷰해볼게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조만간 키티 뽑으러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걸어갈 수 있는 이런 판이 달려있고 태어비 옆구리에 있고 근데 이 모습이 진짜 귀엽지 않아요? 몰캉몰캉한 떡 같아요. 떡. 손도 너무 귀엽고 가차인데도 자수 퀄리티가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죠. 전체적인 재봉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뒤를 보면 시나몰올 특유의 꼬리가 있고요. 이렇게 가지고 도는 장난감인데요. 너무 귀엽고 뭐라고 하지? 단순한 귀여움이라고 할까? 힐링되고 보면서 멍때리기 좋고 시나몰올도 꽤나 귀여운데요? 오히려 이렇게 단색으로 된 친구들만 뽑은 게 더 어울린다는 생각도 갑자기 들어요. 키티랑 포차코는 몸통 얼굴 색상 배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나몰올이나 폼폼프린보다는 복잡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차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오히려 더 귀여울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그리고 솔직히 시나몰올이나 폼폼프린보 입덕 안 한 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입덕을 안 한다기보다는 너무 입덕풀을 늘리지 않기 위한 그런 목적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던 결과 같습니다. 물론 중복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에게 새로운 시선을 가져다주는 기회였다. 사람들이 폼프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너무 귀엽죠? 좁게 난 모자도 퀄리티 너무 좋고 얼굴 자수 진짜 깔끔하죠? 덩그멍 자수도 너무 깔끔하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얀이 노랑이. 하얀 찰떡, 노란 찰떡 같고 이렇게 쉐입도 비슷해가지고 세트세트 그런 느낌. 근데 솔직히 키티도 뽑고 싶어져요. 키티랑 포차코도 실제로 보면 되게 마음에 들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